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서론 시작하는 말로서 지금 이제 신임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정진석 씨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요. 이게 이제 저하고 동갑이니까 특히 얼굴 같은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에 정진석 비서실장 얼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분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얼굴도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1960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도 용산구에서 만한 5천표를 넘는 그런 위조 투표지 투입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당선된 그런 권영세 국회의원도 1959년생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지내셨던 김기현 울산 남구 국회의원도 1959년생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씨가 195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권력의 가장 중심에는 1960년생이 짓디죠. 그분들이 되게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960년생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차를 한 잔하고 조금 생각을 다듬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방송 시작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별하게 준비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글로 치게 되면 에세이 스타일로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권영시의 다선 의원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1960년생이 권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까 제가 이런 방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이 짓이 어떤 짓인지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멀쩡한 나라를 얼마만큼 망가뜨리게 될지 아무 죄가 없는 이런 백성들이 앞으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할지 이런 부분을 너무나 가슴 깊이 통절하게 여러분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정진석 뭐 아주 선친이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좋은 집안에서 나가지고 고대 사학과를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안암동 캠퍼스에서 같은 시절을 보냈던 거죠. 이분이 이제 얼굴을 가만히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지금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아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년째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가지고 선거마다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기초위원 강력위원을 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들이 뽑는데 이거를 윤 대통령 지하에서도 4번이나 당하고 이제 다시 4월 10일 총선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4년 동안 또 입법 독재를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무너질 건데 정진석 씨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냐고 당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이 백성들한테 무슨 죄를 저질려고 하느냐 당신이 아냐 이야기예요. 윤 대통령 당신이 아냐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고 있는지 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어떤 시궁창으로 여러분들 몰아가고 있는지를 당신들이 지금 아냐 이야기 나는 아는데 당신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하게 대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윤 대통령이나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김기현 전 당대표나 권영세 다선 의원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지금 협력하여서 악을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정말 당신들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후손들 얼굴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저는 평균적인 여러분들 제 연배 남자들이 비해가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자립자존에 대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서 올려왔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 어려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금수저나 은수저를 여러분들 물고 난 사람에 비해서 더 빼주리게 느끼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와 개인의 인생사회에서뿐만 아니고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체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동아일보의 일면을 보게 되면 이 윤재욱 원내대표도 뭐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야 당신들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안 된다 정말 이렇게 가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문제의 첫 걸음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